되겠죠? 12번 다음 종 1종 운전면허. 2015년도 문제는 또 문제가 상당히 평이했습니다. 1종 면허의 종류가 아닌 것. 우리가 면허 종류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니까 1종은 4종류가 있고요. 2종이 3종류죠. 그래서 연섭 운전면허는 정식 면허가 아닌 면허의 정식의 내용이 들어가진 않죠. 1종이 4가지. 대형, 보통, 소형, 그리고 특수면허. 2종은 보통, 소형, 그리고 원동기도 2종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총 7가지가 되겠죠. 연섭 면허는 정식 면허의 종류는 아니죠. 다음 연섭 면허는 뭐에만 있다? 모든 면허에 다 연섭 면허가 있는 게 아니라 1종, 보통과 2종, 보통 두 가지에만 연섭 면허가 있죠. 대형은 연섭 면허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1종, 특수는 특수이기는 하지만 1종이긴 하지만 오히려 차종은 뭐하고 거의 유사합니까? 2종, 보통하고 비슷합니다. 2종, 보통하고 비슷하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2종, 보통에다 플러스. 우리가 이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야기했던 통상적으로 말했던 트레일러나 레커.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군안차 그리고 견인차 이렇게 이제 우리 한글화 되긴 하지만 트레일러 레커 이게 이제 바뀌면서 또 그게 왜입니까? 트레일러 레커 1조개 특수죠. 특수면허인데 특수를 다시 또 두 가지로 쪼갰어. 그래서 특수도 소형하고 대형으로 바꿨죠. 그래서 고르는 식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걸 또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제가 또 도표시켜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75페이지 가서 보시면 75페이지 보시면 운전면허의 종류가 있는데 그 밑에 박스. 이 박스는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시행규칙 별표 18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별표 18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종 보통으로 볼 수 있는 차 쪽. 특수로 볼 수 있는 차 쪽 쭉 나와 있는데 그걸 제가 가로 세로로 이렇게 이렇게 도표시켜 놨죠. 이것도 나중에 보는 요령을 제가 언급을 해 드릴 겁니다만 지금 이 문제는 굳이 안에 있는 내용까지 못 봐도 안 봐도 상관없고 종류죠. 일종의 네 종류죠. 앞에 내가 대형, 보통, 소형, 특수. 이종은 세 종류죠. 보통, 소형, 원동기. 연선면허는 공식적인 면허의 종류에는 안 들어갑니다. 다만 연선면허는 일종 보통과 이종 보통. 이거 왜 연선면허가 필요하냐면 일종 보통과 이종 보통은 주행시험이 있거든. 우리 운전면허 시험 중에 주행시험이 있는데 주행시험을 준비하려면 그러니까 기능, 우리가 하는 말은 장래의 기능시험을 통과해요. 옛날에는 기능시험만 통과면 되는데 주행시험, 보통 일종 보통과 이종 보통은 주행시험까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연섭할 수 있는 기회에 주는 데서 연선면허가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종 대형 보통 소형이지만 연선면허는 면허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죠?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수하고 일종 특수하고 이종 보통이 비슷해. 성용차는 뭘 수 있죠? 성합차는 10명, 화물차는 9톤, 4톤이야. 그리고 특수자동차하고의 차이는 군환차만 제외되고 군환차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군환차도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였고 최근에 재작년인가요?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견인차, 견인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즘 뭐 하다 보니까 캠핑카들 있잖아요. 우리가 레저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캠핑카인데 캠핑카도 몰려면 뭐를 몰아야 돼? 일종 특수를 몰아야 되는데 이것도 규모에 따라서 굳이 뭐야? 큰 대형 견인차를, 견인차 면허가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두 가지로 해서 대형 견인차 보니까 견인형 특수자동차하고 유종 그리고 소형 같은 경우는 3.5톤이죠. 이게 보통 어떤 경우입니까? 캠핑카들 있잖아요. 캠핑카들을 몰을 수 있도록 면허 종류를, 특수면허를 다시 세분화시킨 거죠. 그래서 견인차,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군환차. 우리가 보통 견인차 하면 레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고 났을 때 끌고 가는 차는 정식 명칭은 레커가 아니라 군환차입니다. 뭐야? 군환. 위험에 빠진 걸 구조하기 위해서 나가는 차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걸 레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군환차죠. 그다음에 견인차는 보통 차가 끌고 가는 걸 다 우리가 통칭해서 레커를 다 견인차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뭐한 겁니까? 다른 차를 끌고 가는 게 견인차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통사고 났을 때 끌고 가는 차는 군환차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는 그걸 다 구분하지 않고 다 레커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명칭이 좀 다른 거죠. 명칭이 다른 건데 어쨌든 견인차, 군환차 개념은 구분한 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차를 끌고 가는 거고 군환차는 사고 난 차를 뭐입니까? 끌고 가는 차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특수면허가 필요하죠. 이 특수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수면허는 1종이긴 하지만 대형 보통과는 오히려 차종이 좀 더 다릅니다. 그럼 다시 앞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1종 특수하고 2종 보통 거의 비슷한데 뭐야 이거 트레일러 레커 이거 뭘 수 있느냐 아니냐 그게 차이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 보통, 대형. 그럼 이것도 나중에 박스 보는 이런 걸 제가 언급을 해야 될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일단 차 모르는 건 뭐 기억해야 돼? 지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대형이 일단 필요하잖아. 왜? 운전직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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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은 면허가 뭐가 필요합니까? 1종 대형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대형으로 뭘 수 있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1종 대형은 다 먹을 수 있다. 기본은 다 먹을 수 있다.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뭐 뭐. 좀 전에 말할 때 특수 중에서 우리가 뭐? 트레일러 레커 만져야 되는 거죠. 트레일러 레커를 몰려면 뭐가 필요하다? 특수면허가 별도로 필요하고요. 또 비어있는 데가 어딥니까? 이륜 자동차. 이륜 자동차는 우리가 뭘 말하냐면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가 이륜 자동차 아니냐. 우리가 일상생활은 다 오토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눠. 이륜 자동차하고 원동기. 그렇죠? 이거는 뭐야 차이다? 100일 양 차이. 나중에 할 겁니다. 125cc가 기준이 되거든요. 오토바이 중에 좀 뽀대나는 오토바이 있잖아. 할리 데이비슨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종 소형 면허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유일하게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표화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실제 조문을 직접 나중에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실제 법조문은 그냥 이종 소형 면허를 볼 수 있는 차이 있거든 그냥 단순 나열되어 있거든. 그런데 그걸 시험은 섞어서 내니까 이렇게 도시카드에 딱 보는 순간 뭐야? 아, 이륜 자동차. 할리 데이비슨은 뭐야? 이종 소형이죠. 여러분도 일종 대형 면허 있지만 할리 못 몰아. 할리 몰라면 뭐 해야 됩니까? 이종 소형 면허를 별도로 취득을 해야 돼.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형은 기본적으로 다 몰 수 있다. 안 되는 거 특히 두 가지 뭐? 특히 두 가지? 특수에서, 특수 중에서도 뭐야? 트레일러 레크만 지어야 됩니다. 트레일러 레크가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고 그러니까 특수 자동차 중에서도 트레일러 레크는 특수 면허가 별도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륜 자동차. 할리 데이비슨은 뭐 뭐죠? 그리고 건설기계인데 건설기계는 우리가 지지계차가 포함되는데 지지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야? 톤 수가 제한이 있죠. 3톤 미만이어야 되겠죠. 나중에 또 한번 추가해서 제가 적어드릴 텐데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면허를 가지고 보시고 그러면 일종 보통은 대형과 구도는 같은데 인원의 약간씩 차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야? 성용차는 되겠지만 성합차. 성용차, 성합차 기준이 뭐겠습니까? 인원이죠. 몇 명. 성용차, 성합차는 사람을 운반하는, 사람을 위주로 운송하는 차인데 성용차, 성합차의 기준은 10명입니다. 그렇죠? 10명까지가 성용차고요. 11명부터가 성합차입니다. 성합차도 또 나중에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것도 인원입니다. 그래서 11명부터 15명까지는 소형, 15명부터 36명까지는 중형, 36인성 이상은 뭐가 됩니까? 대형 성합차. 이렇게 나중에 앞에서 다시 이야기할 건데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차이 있죠. 그래서 일종 보통은 뭐야? 위에 있는 일종 대형과 구도는 거의 같지만 뭐 하는 것이야? 구도는 거의 같지만 인원의 약간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일종 소형은 삼륜차인데 삼륜차 보신 분들 있습니까? 삼륜차 보신 분들은 연식이 좀 오래된 분들입니다. 그렇죠? 저도 삼륜차 어릴 때 용달차에, 그러니까 삼륜차는 글자가 바퀴가 세 가지야. 그러니까 양쪽도 있고 앞에 뭐야? 세부리처럼 있고 앞에 바퀴가 안 왔고 그거 가지고 좌우로 움직이는데 요즘 어디 자동차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서 볼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잘 안 보이죠? 아, 예. 그렇게 그렇게 해서 조정해서 갈 수도 있겠는데 다만 일종 소형은 사실상 거의 뭐 현실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고 또 실제 일종 소형 면허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면허의 종류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서 삼륜차는 그 정도. 그 다음에 일종 특수는 좀 좀 알겠지만 일종이지만 이종 보통하고 거의 구도가 비슷하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종 소형 원동기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가로, 세로로 도피화 시켜놓고 시중에 있는 도로교통법 책자 중에서 이렇게 돼 있는 책은 없습니다. 제가 유일한.